10주년 팬미팅에서 마이티츠랑 함께 노래를 같이 했다고 하네요. 더불 때도 인기가 대단했는데 세 분 모두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세 분 더 같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가수분들의 콘서트가 줄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슈퍼주니어도 절망툴 희망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요새 이분들도 전국 콘서트로 한창 바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릴게요. 힙합 전도사 다이나믹트의 무대입니다. 고맨! 추구하는 신인 그룹 수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혁 씨, 트랜스라는 음악이 뭐예요? 그런 것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음악이란 테크노처럼 전자음악의 일종입니다. 공간적인 느낌이 특징이고 또 요즘에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지금 한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장르예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음악이 중독성이 되게 높은 것 같다고요. 또 중동작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살금화에 빠질 것 같은데 네 또 중독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 다섯 남자한테 중독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2집으로 컴백했다고 하는데요. 네 떠오르는 그룹 WS50의 무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발방의 무대였습니다. 네 도민 씨 네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요새는 밖에 나가지가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네 아무리 추워도 바다는 얼지 않는 법 그래서 저 동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 이제 더 춥다고 말하면 하나가 제가 맨날 구박할 거예요. 네 제가 추위를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안무 중에 저희가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따뜻해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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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신나는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별책 프로 큰일기 들으셨습니다. 도민 씨 네. 도민 씨는 일기 쓰세요? 작년까지 썼는데 요즘 들어 잘 귀찮아서 못 썼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자기 반성 장문 능력 향상 뭐 이런 거창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일기를 다시 봤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준신 장군님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셨잖아요. 아 난중일기요? 네. 사실은 난중일기를 보면 간단하게 한두 줄 적은 그런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 씨도 오늘부터 좀 일기를 다시 쓰시죠? 그렇죠. 써야죠. 근데 은혁 씨 제가 일기를 안 쓰면 어쩔 건데요. 도대체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때 생각난 무대가 있어요. 무슨 무대예요? 지금 원타이밍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참 특이해요. 뭔데요? 어쩔 겁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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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